한 번 더 앉은 거를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바빠도 목요일날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 번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열이 받아서 계절은 10월의 마지막 날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고 겨울로도 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반팔 차림입니다 저만 반팔을 입는 줄 알았더니 서울의 서울의 백은종 대표님도 얼마 전까지 자랑같이 반팔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열불이 나서 그런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방금 전에 매불쇼에 출연하고 정말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4시 5시에 이곳에서 우리 서울의 소리와 강렬TV, 향숙TV 등이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용산총독부 앞잡이를 몰아내기 위해서 피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작년하나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매점에 가서 바나나 우유 하나 먹었더니 조금 힘이 납니다 근데 와보니까 바나나가 있네요 에이 매점 안가고 그냥 여기 와서 바나나 먹을 걸 다른 생각도 했습니다만 우리 매점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사실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쪽 같은 편에 식당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 에프소리가 너무 크다고 조금만 낮춰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커서 손님들이 어필이 있긴 하지만 내용은 너무 좋더라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절대 그 거짓말 아닙니다 백운종 대표님도 아십니다 백운종 대표님한테도 그렇게 연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통은 우리가 어디 가면 정말 윤선영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항의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많은 시민들이 내가 지금 지표를 못 나가고 내가 지금 생업과 생계와 생활 때문에 지금 현재 뛰쳐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쌓아주셔서 너무 고맙다 박수 보낸다 응원한다 후원이라고 하고 싶다 서울의 소리 안중근TV 임세훈TV 향숙TV 강렬TV 봤다 스픽스에서도 봤다 매물쇼에서도 봤다 뉴스공장에서 봤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2012년 박근혜 차순실 때처럼 그 국정농단 때처럼은 쏟아져 나오지는 않고 계시면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탈행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론조사상에 윤석열 요구를 비판하고 반단 여론이 무려 65% 70%까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죠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이 판넬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판넬이 뭐냐 지금 현재 우리 소구리 소구리 강렬TV 향숙TV가 현장에서 생중근을 해주고 계시고 이 방송을 받아서 우리 안중근TV에서도 지금 생중근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옆에 우리 박승목 목사님 태백에서까지 오셔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자 서울의 학교 고속도로가 조작이 되었죠 그 고속도로 종점이 오는 곳이 강산면 병산리의 윤석열 김건희 부구 땅과 김건희 최원순 의자의 땅입니다 이 일대야 이 부근에 무려 35빌치 감정평가사님들의 추산에 의하면 현재까지 130억대에 달하는 가치를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종점이 1위이면 앞으로 5배가 10배가 뛸 수도 있는 바로 그 지역의 강산면 병산리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의 양평은 고문기 보이시죠 대선 전에 고문기급 비리가 탄로 났던 데가 바로 저곳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의 처남이 저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성교가 수사조차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도 우울한데 여러분 윤석열의 처남이나 뉴만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때 특히 정치검찰이 그렇게도 수백 번씩 장하는 압수수색 압수수색 한 번 받지도 않았고 가장 압수수색이 기본인 휴대폰 압수수색을 경찰이 세 번이나 신청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훈석 정치검찰 희발놈들이 이 희발놈들의 일당이 윤석열 차남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했다는 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사실 확인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천인공로할 짓입니까 주변에 많은 경찰관님들 계시는데 아마 경찰관님들도 황당하고 분통 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또는 검찰의 문제제이라는 경찰을 수사할 때는 휴대폰부터 뺏어서 온갖 별금까지 다 수사하던 자들이 이희정석 정치검사의 처남은 마약이 걸렸는데 마약 수사를 무마해주고 한동훈 정치검사의 처남은 여러 차례 성폭력이 걸렸는데 그것을 무마해주고 이제 급기야 여러분 윤석열의 처남이 엄청난 부동산 투기와 여러분의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했던 18억을 횡령하고 빼돌렸는데 그 윤석열 처남의 핸드폰 압수수색을 우리 경찰관님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3번이나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혼석, 정치검찰, 휘발원들이 그것을 기강한 것이 이번의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이미 고속도로 국정농단 해변대 최상병의 안타까운 고구란 죽음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박정훈 대령을 불법적으로 달아낸 것으로도 탄핵살과 차고 넘치지만 거기에다가 공흥지구에서 18억을 윤석열이다가 빼돌리고 그것을 경찰이 수확을 위해 하니까 압수수색을 무려 3번이나 기강한 것도 중대한 탄핵살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자들은 이제 지나가시는 시민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잔보를 조작했죠 나아간 주가를 조작했죠 최근에는 고속도로를 조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피눈물로 주무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 주무시기도 안 가려고 예배까지 조작한 놈들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인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와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오로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없는 돈에 세금도 내고 동네 공동체도 참여하고 자원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 나의 사랑 대한민국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와 나라가 매일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반하고 후쿠시마 핵폐수를 전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무려 1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까지도 찬성하고 고속도로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지금 현재 고물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때문에 너무 힘든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민생재산 복지재산을 마구잡이로 깎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곧 국민이 국가이고 국가가 국민인 세상에서 국가가 한낱 5년짜리 정권이 1년 반 동안 국가를 짓밟고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적인 일을 파괴하고 홍범도 장군까지 모욕하고 임시정부까지 부정하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분연이 일어나서 쫓아대야 됩니다 이곳 양평에서만 병산 1호 고속도로 종점이이고 공흥지구에서 엄청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18억 가까운 국민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횡령해가고 여기 남양평 IC 이곳에 남한강 휴게소가 들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동문회사로 윤석열 대마주회사로 도로공사가 무려 15년이 되는 사업군을 넘겼다는 것도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자 이건 이 양평 이 지도를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최훈준휘가의 온갖 비리와 범죄가 모두 드러나고 있고 그것은 중대한 탄핵 대진사회가 되고야맙니다 날마다 윤석열 김건희 최훈수 후보의 비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야당을 모용하고 야당을 흐려하는 한동훈이야 이혼석이는 입도껍도 못하고 일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서 언젠가 시민혁명과 국민 봉기의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 1년 반이니까 내년에 총선도 있으니까 현재 너무 살기 힘드니까 2016년대 했는데 또 해야 되냐 하면서 약간 짜증도 나니까 망설이고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은 86년 5월처럼 87년 5월왕정처럼 2008년 제1차 촛불혁명처럼 2010년 촛불심혁명처럼 맘만 먹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노도와 같이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소리소리가 강렬TV가 안징걸TV가 향숙TV가 지치지 말고 시민들과 함께 저희는 시민들보다 앞장서서보다는 우리 시민들과 늘 함께 한 사람의 열 걸음도 소중하지만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백 사람의 반 걸음으로 천 사람의 쟁걸음이라도 함께 만들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모으고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윤석열 탄핵 권국인본부도 출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도 5시에 촛불 행동에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11월 12일에는 천안에서 백은정 대표님과 박승범 목사님과 저희들이 진보증도 보수연대 정치검찰정본 타도 제10차 국민대를 개최합니다 12월 12일 일요일 천안 4시입니다 천안 지역 충청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이미 잠가에 따른 의사를 밝힌 분만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전국에서 또 수백 수천명이 모여들면 충남 천안에서 보기네물게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시민들의 봉기가 확산되면 어느 날 그것이 윤석열 김건희 안동은 무속비리비선정권 정치검찰 7일 매국정권을 한 번에 쓸어버릴 어마어마한 노도가 된다 성남파도가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우리 서로 응원해주고 복도 다져야 됩니다 작은 차이도 있고 스타일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으로 윤석열 태진으로 우리 모두 힘을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정대택TV도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정대택 선생님 반갑습니다 정대택TV는 백운정 대표님을 입대표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서울의 소리, 강렬TV, 향수TV, 안진근TV, 정대택TV 5개가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데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나기, 홍보하기 부탁드립니다 서로서로 응원해야 됩니다 믿을 것은 시민들이요 믿을 것은 야당들이요 믿을 것은 우리 진보계의 유튜브들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촛불집회 5시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구소에 임세훈 공동소장님의 발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영도 있다고 합니다 항상 촛불집회 나가면 어쩔 때는 수십만 명 어쩔 때는 만여 명 안팎이 모이지만 얼마나 저는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촛불집회가 더 확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물결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백운정 대표님하고 저희는 윤석열 정권 타도와 태진과 다를 바라는 모든 정치인과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에 모여서 대규모 투표를 하자 백만 명이 모자라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11월달에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성사가 안된다 하더라도 11월의 노력이 12월에는 또 12월의 노력이 1월에는 다 같이 50만 100만이 모두 모이는 그날이 오고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저희는 민생정제 살리기와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정권에 어마어마한 피가 있는 이 서울 양평의 공지구 비리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남한강 휴게소 비리 싹 다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 고맙습니다 박승범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진걸 소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 sau abbiamo admilbe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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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